여름철 끈적함을 제거하는 방법 여름이 다가오면 뜨거운 날씨와 끈적한 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쉬워요. 땀과 기름으로 인한 끈적함은 우리의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요. 첫째, 샤워를 자주 해야 해요. 땀과 기름을 제거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해요. 특히 뜨거운 날씨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주 샤워하여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보습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름이라고 해서 보습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제공하여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가벼운 수분크림이나 젤타입의 보습제를 활용해보세요. 셋째, 끈적함을 줄이기 위해 미스트를 활용해보세요. 미스트를 사용하면 여름철에도 간편하게 얼굴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같은 피부가 일어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미스트도 있답니다. 넷째, 적당한 선크림을 바르세요. 햇빛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아요.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이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선크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다섯째,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해주세요. 실내 온도를 낮춰서 끈적함을 줄일 수 있어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시원한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는 26도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주 샤워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보습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미스트와 선크림을 활용하여 피부를 케어하고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름철 끈적함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쾌적한 일상을 위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적당한 케어로 건강한 피부와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